뭔가 속보 형태로 뉴스가 좀 들어왔는데요. 하단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자, 배현진 의원 습격범 얘기인데 지금 배현진 의원의 비서관 얘기예요. 습격범이 범행 이후로 정치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습격범, 중학생이잖아요, 지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배현진 비서관의 설명이에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습격범, 범행 이후로 정치를 이상하게 해서라고 대답을 했다. 그럼 이게 약간 동기 같은 게 조금 설명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다음 전연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요. 배 의원 수행 비서 얘기입니다. 습격범 부모, 경찰서에서 이재명 피습 모방한 듯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찰의 얘기예요. 현장 관계자와 의원실 등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 앞선 얘기군요. 자, 그럼 세 가지가 나왔는데 차례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배현진 비서관, 습격범, 범행 이후 정치 이상하게 해석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전원,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입니다. 자, 배 의원의 수행 비서 얘기입니다. 습격범의 부모, 이 중학생의 부모죠. 경찰서에서 이재명 피습 모방한 듯하다. 그 사건을 모방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얘기고요. 다음은 경찰입니다. 자, 그러나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의원실 등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거죠. 자, 이거요. 강민구 변호사님. 일단 뭔가 어렴풋이 잡히는 걸까요, 그럼? 이 얘기가? 일단 경찰은 굉장히 신중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습격범이 나이가 지금 15세밖에 안 된 미성년자인데 본인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 것이며 또 배현진 의원이 무슨 정치를 이상하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걸 제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모방범죄, 약간 관심을 받기 위한 약간 치기어린 어떤 동기인데 특별히 말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어른 흉내를 내는 거 아닌가.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걸 보면서 언론에 많이 그게 나오는 걸 보면서 뭔가 자기도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주위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어떤 단순한 사고 내지 아니면 정친병동에도 임시 조치를 당했듯이 이분의 가해자의 어떤 정신상태도 약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정신감정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치적인 이유를 대면 약간 처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달라집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무슨 뭐 이게 대단한 무슨 독립투사 같은 일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자신이 정신상태가 이상한 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달리 뭐 변명을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본인하고 대현진 의원하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기 교수님. 저건 일단 전언이에요. 지금 뭐 배현진 의원실 비서관 수행 비서가 이렇게 들었다. 들었으니까 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 정치 이상하게 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고 약간 과거에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을 모방한 듯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기사가 뭐 정치를 이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렇게 어떤 범행의 원인 배경 이런 것들을 마치 설명하는 듯한 주장인데 저는 이걸로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건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15세 미성년자. 저는 뭐 15세라고 해서 정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분이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이제 조울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갖다가 판단할 때는 그 말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 그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필습했던 범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병세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봐도 다 뭐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의 과거의 정치 행적과 주장들을 비춰봤을 때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고 평가를 하는 거고 반면에 지금 이 15세 범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던 그 말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뭐 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뭐 지난번 이재명 대표 필습 사건에 대한 부산청의 대응도 그렇고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그렇고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팩트들은 많이 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왜?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검찰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판단 근거들을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게끔 많은 정보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점이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추측하게 되고 일방의 주장만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이 조사하는 측에서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들을 많이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뉴스 지금 하단으로 지금 들렀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여기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 의원을 수행하던 그 비서 얘기예요. 이게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건 직후 현장에서 이 중학생을 붙잡아서 왜 그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중학생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걸 지금 언론에 전한 겁니다. 이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좀 지켜보고 아까도 경찰도 아직은 확인한 바 없다. 경찰은 좀 신중한 입장이죠. 그런데 강민구 변호사. 조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사실 조사할 내용 자체는 사실관계 규명하는 건 간단하죠. CCTV에도 찍혀 있고 또 배현진 의원의 어떤 피해자 진술도 있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입증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가해자의 나이, 범행 동기 이런 게 너무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무런 어떠한 범행 동기가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배현진 의원을 그냥 습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정치적인 타로가 맞는지 배우도 한번 조사해봐야 되고 이게 정신병에 의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사주를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이 조사가 좀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기다려봐야 됩니다만 조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의 비서관들에 입을 통해서 언론에 몇 가지 전달한 내용이 있어서 바로 자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의 비서관들에 입을 통해서